우리 영감이 좋아하는 쑥갓나물무침을 만들어 봐요 쑥갓 끝부분은 잘라서 버려주고 이제 쑥갓을 데치러 가봐요 센 불에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면 쑥갓을 넣고 이렇게 쑥갓이 숨이 죽었을 때 불을 끄고 찬물에 씻어줍니다 쑥갓을 꼭 짜줘요 이제 먹을 만큼의 크기로 잘라줍니다 액젓 소금 다진 마늘 파를 넣고 고추랑 들기름과 참기름을 넣어 맛있게 버무려줍니다 자 이제 먹어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쑥갓나물이네요 아주 맛있어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이 그 왜 그 3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